자, 나갑니다. 학교 가야죠? 신발 포화치하고요. 학교 앞에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았고. 49분 이정도입니다. 잠깐 또 과제 때문에 복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뭐 1교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주마저? 어, 그냥 달려야 돼. 중간에 밥약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거기까지 좀 많이 봐주시고요. 이거 많이 봤죠, 요걸이? 금방입니다. 끼면은 거의 30초컷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일단 찐따 포테이토 구도로 좀 갈게요. 뒤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면 포테이토 구도로 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복사를. 여기서 바로 복사를 합니다. 어? 복사를 했는데, 지금 100원을. 100원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포기고 있어요. 오케이, 초점 맞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만, 주로 계단을 이용한 느낌. 삐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현재 시간 55분. 침착하죠? 응. 근데 이렇게 5분 전에 플렉스 해왔기 때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고 1교시 끝나고 만나요, 여러분들. 박상욱. 문제의 흐름은 먼저 사회 문제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며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책 대안의 흐름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자, 일단 1교시가 끝났는데, 지금 한 명 옆에. 여자의가 한 명 붙어있죠? 안녕하세요. 아, 잘합니다. 일단은. 제 얼굴이 너무 동그랗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동그랗고요. 아, 네.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생선, 가입실한 거. 임용 준비를 방학 때 한다고. 5분 전에 데리고 왔고요. 무계획이었어요. 기생충 봤니? 아니요. 아, 그럼 이 교시가 근데 지금 시작이 거의 지금 6분 남았어요. 그전에 카페에서. 어쩌면 이제 사주고, 그걸로 이제 출연료를 그냥 툼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뭐 먹을래요? 완전 딸이요. 완달? 어, 완달요. 일단 완초로 먹겠습니다. 완전 딸기 하나 하고요. 딸기 하나 주세요. 완전 초코 하나 주세요. 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 2분 30초 만에 이게 백다방이죠? 아, 이게 체인점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오늘 몸값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 6분 출연료가 약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은 훌쩍 넘죠. 우리가 사실은 1시간 일을 하면 지금 8,35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 안 됐다. 다시 여러분들 2교시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0시. 7분이 3분 남았고. 근데 여유롭습니다. 침착하게 3분 남았다 조급하면 안 되고. 아무 일 없었냐? 완전 총고 완전 딸기를 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해. 안녕. 나라 중에 봐요, 여러분들. 최승현, 김수현, 마간가, 진호희, 김민우, 곽차혁. 네. 2교시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마지막 밥약이야. 1학기 그래서 마지막 밥약의 주인공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1과권 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웅입니다. 김민웅입니다. 핵인싸는? 아니, 핵인싸. 그 여우였죠? 네네. 자, 비키세요. 여우 너무, 저 너무 개사, 저 캐릭터 뭐예요? 짜, 저 어흥이 짜증 나는데요? 저 개사기예요, 여러분들. 캐릭터 좀, 그, 낙싱 놀라야 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 저. 아, 일단 가봅시다. 네, 이거. 최영우 씨, 가봅시다. 최영우. 먹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지? 그 저번에 가보셔 가는 브이로그에서 스시 먹고 싶었고 싶은데. 아, 근데 그거는 거의 한 11분 정도까지 봐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후반부까지? 저기, 저기. 미스터 카츠가 보여서 이 돈까스를 여러분 먹죠? 돈까스는 오늘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부서품데요? 저기 부서품데요? 네, 저기서. 아, 이리로 들어간 거예요? 네, 이리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 연어정식 냉소바 요거 두 개 주세요. 진짜 지나가 보니까 드라이더 영상이 조회수 가장 나고. 원래 이게, 이게 그런가요? 게임 페이터가 많은데? 우리가, 내가 원래 게임 페이터가 아닌 생각해서 생각했지. 우리가 약간 도움이 좀 아쉽긴 했는데? 냉동소바? 냉소바 냉소. 냉소바 플렉트. 자, 초점. 접시다. 어, 우리가 이제 2차를 가야 돼요? 어, 2차를 제가 강요를 했어요. 뭐냐면, 아, 여러분 홍콩. 어, 여자친구가 또 있죠? 네. 아, 아시나? 매너.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하하하하. 아, 아시나? 저 라이브 방송할 때 한 번 통화 연결이 됐었거든요. 영호랑. 근데 영호가 이제 홍코노를 이제 앞에서 해달라, 눈앞에서. 이런 이제 파격적인 발언을 해서. 저는 그거를 이제 그 꿈을 이제 사실 이뤄주러 가는 것 뿐이거든요. 저는? 어, 어디로 가면 되죠? 사람이 많을 때 바로 앞에 포테이토 조져준대. 그냥 CGM 닮았었는데? 사람 CGM. 거의 천의 얼굴이야. 하하하하. 정말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영호. 응. 노래방을 일단 가고 있으대로 노래방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민호 콘텐츠 중에 조금 이거는 살짝, 노쌤, 써않노쌤. 사는 영상 있다면 뭐가 있을까? 다 재밌지만. 네. 굳이의 파크가 나고 싶으면. 네. 올해방 아 그 아 그만요 조금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코너 컨텐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시간이 번뜩해 파산해라 어 뭐 뭐 형들도 불러 사장님도 괜찮아 내 때가 내가 거칠수록 내 심장은 졸려 힙합 죽이기 쉽다 마치 18세 감성으로 20세대 해온 바위 사우세 에엘 commercialized game insist 에엘 쇼타임 너 맞는 말만 하니까 나를 위협다 싶어 내 말이 자극적이라면 넌 바로 밥이나 싶어 넌 마이클 잡으면 반중해가 들을러 넌 마이클 잡으면 비주기 둘짜리 떠 와우 와우 내가 죽을때봐 넌 1st place 갈바치의 3rd place 연인이 네 헬리어스 달걀해 넌 많이 스트레스 원해 사러 계속된 이별 여행 쉴 틈 없이 나는 뻔해 이번 일은 뒤쌓으면 내 정신감 원해 틈만 나면 한눈파라 나를 보고 짱해줘 나의 보내는 너의 행복 그래 맘과 즐겨줘 막막 기준까지 뽑아야 날 그만 걱정해줘 나는 쥬 멀리 보고 살아 한쪽으로도 힙합실은 여전히 내게도 백의 삼십 사이즈 영원히 짧게 너도 조그만해서 다시 나는 오로지 날 조그만 만인 관심사 욕을 줬네 처먹어도 지지 않아 망신살 출근하라는 CEO 허슬라는 랩퍼 내 거품 속에서 목격하는 그녀대로 왜 give up? 성실한 드렌들 새하 이제 나는 못 겨나 시간에 쫓겨 살해당한 내 시체를 자주 못 겨 앨범 내 때가 되면 해 빛나는 발매가 되면 해 기다려주면 돼 내게 미안해 기분 개가 되는데 돈 더 추고 또 안 되는 대체 왜 넌 내가 내가 니 오빠 똥꼬나 더 들고 주라 또 껴 맥라틱 백 날씨 보려 대바지 안에 힌만 알아보 에픽 앨범에 낚돌 사질러 나고 이건 내가 예전에 갔던 본인은 part 2 일동길이 박수 안 칠 거면 내 얼굴에 카투 아 존나 잘해 이 새끼 에오 마이 포킷 빛 모두 어떤 일이 될 수 있다며 미칠 때 사랑했던 기억이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사랑하고 책임 없이 도망친 나를 사랑하고 책임 없이 도망친 나를 성급한 이별을 용서받고 싶어요 소금만 더 기다려줘요 우릴 다시 사랑해야만 해요 날개를 활짝 펴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니 나는 아름다운 남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거냐마도 전쟁같은 사람 그 이훈날들 오늘밤밤날 저 잔다 널 그리는 널 굴리는 내 하루는 배태보 여덟곡을 결제했는데 제가 다 불렀습니다 택 한번 알아주시고 저는 5교시로 갑니다 5교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만의 lm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